태생이 왜 똘이 없다? 나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끝내주게 개념 찬 여자로 바뀐 참치야 내가 사람한테 절대 안 원했는데 안녕하세요 구정대입니다 직업은 공인중기사고요 취미는 관찰학입니다 저는요 보통 한 사람을 특정해서 관찰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 예외예요 한소울아 인플루언서 진짜 힘내요 그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SNS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실종돼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되게 큰일 같은데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럼요 이거 잘못하면 내가 논혁습니다 내가 논혁서예요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몰라요 대박 사건이 났습니다 소라가 실종되기 전에 자기 집 키를 부동산에 맡겼었대요 소라씨의 SNS에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귀에 지을고 벌써 잠깐만 잠깐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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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투 씨 한소라 집에 몰래 들어간 적 있습니까? 고lu의 대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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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